K-POP 댄스로 몸을 푸는 수영선수의 모습 얼마 전 미국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경기전 K-POP 댄스로 몸을 푸는 수영선수의 모습이 방송에 생중계되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죠. 2020 도쿄 하계올림픽에서 올림픽 경기만큼이나 한국의 K-POP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는 이번 올림픽에서 선전한 한국 선수들과 이들이 사랑하는 K-POP 그룹을 소개했습니다. 여자 탁구 대표팀의 신유빈 선수와 양궁 대표팀의 강채영 선수는 BTS 또 양궁 3관왕을 기록한 안산 선수는 마마무를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BTS의 뷔나 마마무 멤버 솔라가 직접 SNS에 응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도쿄올림픽의 분위기를 달군 K-POP만큼이나 이번 올림픽에서 외신의 주목을 받은 또 다른 한국의 문화 수출품이 있습니다. 바로 태권도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태권도가 K-POP이나 K-드라마 그리고 김치볶음밥의 유행 이전부터 한국의 성공적인 첫 문화 수출 상품이라고 말했는데요. 값비싼 장비나 대규모 운동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동안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어려웠던 약소국에게 메달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유르단 난민촌의 태권도 대표 선수 와엘 파라즈는 비록 이번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최종 탈락하긴 했지만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파라즈 선수가 난민촌의 희망의 등불이라고 전하면서 태권도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목했습니다. 태권도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는데요. 정식 종목 채택이 결정된 1994년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일인 9월 4일이 바로 태권도의 날입니다. 지난 7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기념하는 결의안이 통과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속 한국 채음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